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의성 역사독립군입니다. 어제 우리 한글날에 즈음해서 우리 민족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저 멀리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로벨 문학상이 우리 민족에게로 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설가 한강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기의 작품 전편에 노벨 문학상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어제 내도록 기뻐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찍는 이 순간에도 제가 탄 것처럼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렇느냐? 특히나 한강씨의 소설 소년이 온다 2014년도 이거는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2021년 이 두 작품이 대표적인 한강씨의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데요.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1980년 5월 18일에 벌어졌던 5.18 광주민주화 항쟁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항해서 비참하게 학살당했던 광주의 시민군들을 대상화해가지고 지은 작품이라고 하고 여기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 1948년도 49년도 50년도 51년도 52년도 53년도 54년도에 8월 달에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될 때까지를 다루었던 그런데 그 뒤로도 그때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서 인간의 삶이 연약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인간 삶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라는 스웨덴 할리몬의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소시적 논술 선생을 지내면서 또 어떻게 근현대사를 전공하면서 1864년 수훈 최재우가 사형을 당한 때부터 바로 1987년 6월 항쟁까지를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보고 이렇게 쭉 다루어온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 한강시의 역사소설 역사소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역사의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정면으로 그거를 직시하고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바위와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깨부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강시의 모습이 그 역사의 트라우마가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북한군이 김일세이가 제주도에 있는 김달삼이를 조종해가지고 사삼을 일으켰다라든가 혹은 북한군이 지만원 씨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군사를 보내고 진학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전 세계의 학계가 이를 말도 안 되는 쌉소리라고 인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그 태극기 할아버지들 같은 그런 논리는 이 지구상에서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스웨덴 한림원이 인정한 거예요 2000년도에 통일을 이루어내고자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노벨평화상이 우리나라에 온 것처럼 그 5.18의 최대 희생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광주와 전라도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더군다나 전 서울이나 춘천에 있는 모든 민주화 인사 79년도 부마민주화 항쟁의 모든 인사들 등에게 전 세계가 내리는 상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상처 1948년부터 54년까지 이어지는 제주 4.3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민중항쟁의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오고 있고 그 트라우마의 연장선상에서 1980년 5.18 광주민주화 항쟁까지도 다루어졌다라고 하는 1987년도에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면서 대부분 치유가 됐다고 생각되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 그 뒤에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트라우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책 역사는 반복된다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노래들 그리고 불편한 한국 사회에서 모두 그 사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바위와 같은 보수주의의 어떤 그런 횡포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의 횡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나 한강 작가 같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먹고 사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는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좌팔하고 일직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로잡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4년의 세월호 그다음에 재작년의 그런 이태원 참사 작년의 오송 참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안전불감증 그리고 그 사후에 여러 가지 그 유가족들이 대차게 사회에다가 보상을 요구하는 데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데에도 전혀 우리 주류 세력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심지어는 걷다 대고 좌파공산당의 획책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 여러분들 한강 작가의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작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트라우마의 정면으로 맞서는 컨트런트되는 어떤 인간 삶의 연약한 모습 그 어떤 인간의 거대한 진실과 거대한 폭력 앞에 인간이 연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마지막 희망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정면으로 솟아나는 어떤 희망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역사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잘 증명해서 그것을 자기의 사고감과 잘 녹여가지고 문학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문학하는 사람은 역사나 철학은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문학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완벽하게 틀린 것입니다 역사, 철학, 문학은 절대로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사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학과 철학이 밑에 있고 역사와 철학이 밑에 있고 문학이 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역사와 문학이 밑에 있고 철학이 위에 있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이 역사를 많이 가지고 많이 왜곡을 해온 것도 사실이고 고대사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근현대사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류 세력들이 마구 북한 공산당을 이렇게 하면서 공산당이 일으킨 거라고 뭐든지 얘기하면서 합리화했던 것도 사실이고 전두환의 그런 민족의 악랄한 짓도 북한 공산당이 막아야 된다 그러면 뭐든지 비판하면 안 된다 김형욱이, 김창룡이 이런 애들이 북한에 대해서 맹목적인 메커지즘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이 한강 작가는 다 알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직을 4년제 대학에서는 안 준다든지 전문대에서는 했으니까 4년제 대학에서는 안 준다든지 뭔가 조용히 살아야 된다든가 어떤 주류 학계에 안 끼워준다든가 이런 어떤 탄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 최고의 우리 민족의 영예이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저의 여러 가지 제 외로운 투쟁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다 어제 내가 받은 것처럼 기뻤어요 저는 이제 내일 강원도 춘천에서 또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튜브로 촬영이 돼서 여러분의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 방송도 열심히 잘 봐주시고 저는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오면 저는 확실하게 읽어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서평도 하고 작별하지 않는다도 제가 추가로 주문을 해서 읽고 여러분께 솔직하게 비평할 거는 비평하고 좋은 건 좋다 하고 이래서 노벨상을 받았구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서평을 다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 독립군으로서 한강 작가하고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한강 작가하고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뜻을 제가 오늘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밝혀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저는 역사적인 필드에서 우리 한강 작가는 문학적인 필드에서 아직 젊잖아요 70년생이거든요 저는 75년생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좋은 작품들만이 앞으로도 한 30몇 년 동안 계속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인연이 돼서 또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역사 독립군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축하할 밤입니다